ой 아쉽게 정말 기분이 아쉽게 좋다고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습니다 엔블리트는 왜 줄 알았는데 정말 놀라고 한거라고 믿고 싶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게 사면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가 하는 대로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봐도 끝나니까 잘 할 수 있어요 그냥 끝까지 집중력 놓치지 말고 저 트럭도 그래도 힘든 모습도 힘드니까 그냥 끝까지 두툼해서 열심히 하고 그냥 폴만 주지 말고 계속 리드 지켜가면 궁금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선 시스템에는 처음 나왔는데 퀴치에 대해서 여기 엠티온 기준으로 정말 잘 즐기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